네 형 밥이 안 드세요? 응? 네 봐봐 봐봐 몇 번 그만 먹어 맛있어? 좋네 시원해 어? 도둑스 여러분 안녕? 도둑스는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 멤버들 이렇게 7명과 함께 지금 놀러 왔어요 핸드폰 케이스 뭐야? 우리 멤버들과 함께 놀러와서 지금 우리 팬분들한테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그쵸 화질이 되게 좋다 화질이 완전 좋지 우와 봐봐 어떤데? 아이폰? 갤럭시 갤럭시 형은 근데 왜 그게 돼? 그 이렇게 보정이 돼? 보정 아닐까? 근데 색감이 삼성카메라가 좀 다른 거 같아 아 진짜? 딱 좋죠? 아 고맙어 안녕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먹음